오늘은 미소하고 산책 나왔어요. 봉운산에 산책 나왔어요. 오전에 사우나 갔다가 거기 사우나실 거기는 찜질방하고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소금방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피로를 싹 풀고 오후에 우리 미소하고 산책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산책하러 왔어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지금 여기는 이제 해가 살짝 비친 데라 좀 따스한데요. 나머지는 다 나무 그늘이 있어서 다 추워요. 너무 추워요. 그래서 조금만 이따 내려갈 거예요. 너무 추워서 못 있어요. 올해. 사우나실 갔다 와가지고 머리가 안 말라서 이렇게 풀어헤치고 왔더니 추워요. 더 여기가 안 말라가지고 차고워요. 머리가 막 살어름 오른 것 같아요. 살어름.